방국순 미니셜 양성화입니다. 레코딩 타임즈! 네 오늘 오디오 인터페이스 시간입니다. 처음 만나보는 브랜드에요. 맞아요 이 브랜드는 저희가 뭐... 저는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브랜드래 가지고 되게 생소한데 스피커 쪽으로는 조금 그래도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사이트 찾아 들어가서 이것저것 살펴봤는데 어쨌든 오늘 생소한 브랜드의 생소한 인터페이스 한번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긴 걸 딱 봤는데 꺼내는데 느낌이 약간 그 아폴로 느낌이 살짝 나는 거 있잖아요. 아폴로에 이제 노브 좀 달린 맞아요 그런 디자인의 기조를 약간 좀 참고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제품입니다. 지금 저희 여기 사이트에 들어와 있어요. 플루이드 오디오 사이트에 들어와 있는데 프로덕트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이제 뭐 블루투스 시리즈가 있고 클래식 시리즈가 있고 F 시리즈 이러지 않는 이게 다 뭐냐? 다 스피커입니다. 여기는 기본적으로 모니터 스피커가 유명한 브랜드라고 보시면 돼요. 네. 여기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JBL에서 경력을 시작했대요. 이 창립자 케빈 주카로가 1990년에 JBL에서 경력을 시작해서 서빈베가 M 오디오 등에서 제품 관리 이런 거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하시다가 2010년도에 플루이드 오디오를 설립을 해서 스피커 쪽으로 좀 많이 개발을 하고 11년 차네요. 네. 그러네요. 12년 차네요. 아 12년 차 됐겠네요. 네. 이렇게 다양한 모델의 스피커와 스피커 스탠드 같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기타 프로덕트가 이게 좀 재밌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이것도 나중에 저희 렉터 멤버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거 자체가 앰프더라고요. 그래서 기타 바디에다가 이렇게 끼워가지고 여기다가 딱 붙여놓고 딱 치면 여기서 바로 막 사운드가 나와. 개인 톤 나오고 막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뭐가 있나고 딱 가서 봤더니 인터페이스는 회사의 이거 한 대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하는 인터페이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거 한 대를 하면은 플루이드 오디오에서 나오는 모든 인터페이스 리뷰를 한 셈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것만 봐도 이 회사의 기조를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SRI2 편의상 3.2라고 얘기할게요. 3.2. 네. 3.2. 3.1이 있어야 되는데 없죠. 이거 한 대가 전부입니다. 자 이렇게 외관이랑 스펙을 간단하게 여기서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기본적으로 스펙이 완전 엔트리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 게 다이나믹 레인지를 확인을 해보면 지금 마이크 인풋 같은 경우에 104. 하이지 104. 라인 인풋 1, 2, 104. 그리고 메인 아웃풋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죠. 다이나믹 레인지가 102가 나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은 너무 상향 평준화 되어 있는 엔트리급의 그런 스펙들 때문에 한 110은 넘어야 우리가 다이나믹 레인지로 약간 좀 끼워주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한 105, 108 이런 애들은 거의 10만원대에서 나오는 다이나믹 레인지이기 때문에 최근에 저희가 그렇게 보다가 갑자기 102 보니가 되게 낮게 느껴지네요. 네. 근데 뭐 낮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뭐 요즘 시계는 굉장히 낮네요. 낮은 거예요. 네. 맞아요. 낮습니다. 낮은 게 낮죠. 우리가 뭐 다이나믹 레인지든 신호대 자본비 뭐 그 SN SN 시그널 로즈 레이쇼 그렇죠. SNR 그 스펙들이 100만 넘어도 사실은 문제는 없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래도 하도 높은 것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다이나믹 레인지 100이 보니까 약간 좀 그건 좀 아쉽기는 하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격이 그렇게 싼 건 아니거든요. 20만원대에요. 지금 수입처 그 사이트에서 저희가 확인을 해보면 이게 막 10만원대 초반에도 다이나믹 레인지가 100, 108 이렇게 나오는데 238,000원의 가격대에 102면은 돈 가격대에선 거의 최저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실 90대의 다이나믹 레인지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따 녹음을 받고 오디오를 들어봐야 저희가 또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실제로 이 상황에서 이런 정도의 환경에서 녹음을 할 때 그게 그렇게까지 엄청 티가 날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기는 하는데 일단은 수치상으로 약간 아쉬운 부분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AB 모니터 스위칭 기능. 이런 또 기능은 있어요. AB 스위칭을 사실 이 배기 다이나믹 레인지를 갖다 놓고 모니터 스피커를 2조로 쓸 사람이 있을까 싶긴 하네요. 저는 이제 이 가격대가 사실 여기에서 좀 발현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아까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엔트리급에서 모니터 스피커를 2개를 어쨌든 연결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모니터 스피커가 2조가 있는데 오디오 인터페이스도 20만원대를 쓰나? 그럴 경우는 거의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약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스펙이 아닌가 차라리 AB 스피커 스위칭을 빼고 10만원대로 가격을 낮추는 게 더 전략적으로 맞는 밸런스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드네요. 자, 여기 살펴보면은 모니터 스위칭을 위한 AB 버튼 및 개별 헤드폰 아웃 노브가 장착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별도의 전원 없이 USB 케이블을 통해서 버스 파워 공급이 가능합니다. 큰 볼륨 노브를 통한 볼륨 컨트롤 그리고 여기 콤보 인풋 단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큐베이스를 제공을 해 주네요. 큐베이스 L이 제공을 해 줍니다. 자, 그리고 알루미늄 샤시 하우징을 알루미늄 샤시 하우징을 되게 좀 밀고 있어요. 디자인적으로는 그쪽에다 조금 치중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상단 패널에 그 기능들이 나와 있는데 마스터 볼륨 노브 가운데 그리고 인풋 게임 컨트롤 라인 마이크 인스트루먼트 버튼 48 팬텀 파워 인풋 서밍 버튼 이렇게 있고요. 다이네믹 다이렉트 모니터링 노브 6번 여기 달려 있죠? DAW 랑 인풋 밸런스 조절할 수 있는 거 자, 지금 이렇게 그냥 여기서 기능을 살펴봤는데 가서 외관 실제로 보고 올게요. 자, 플루이드 오디오의 3-2 3-2 네, 이렇게 DAW와 인풋 볼륨 밸런스 조절해 주실 수 있는 노브가 있고요. 플러스 48V 팬텀 파워 그리고 썸잉 그리고 라인 인스트 선택 버튼 그리고 1번 인풋의 게인 양 2번 인풋의 게인 양 라인 인스트 선택 버튼 그리고 스피커 A, B 세트 선택 버튼 그리고 헤드폰 아웃풋을 결정하실 수 있고요. 이쪽에 멀티 인프 두 개의 헤드폰 단자가 있습니다. 자, 보면은 이쪽으로도 약간 사다리꼴 이쪽으로도 이 뒤쪽으로 올라와 있고 이 뒤쪽도 요렇게 사다리꼴이 아니지 이거 뭐죠 이게? 사다리꼴 맞나? 맞지? 나 바보야? 자, 뒤쪽도 이렇게 사다리꼴 지금 스피커 1조, 2조 나가서 여기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버스 파워, 캔싱턴 락 그리고 익스터널 파워 따로 또 쓰실 수가 있고요. 뭐 고무패킹 바닥에 있고 뭐 노브가 큰 게 네 UAD를 좀 아까 노마주 한 것 같다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요렇게 외관 살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외관 보고 왔고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할 수 있다 한번 나와 있네요. 뭐 뻔하죠? 마이크, 기타, 헤드폰 그렇죠. 네, 후면 패널에 이렇게 14, 15에 스피커 A세트와 B세트를 놓을 수 있고 그거를 스피커 스위칭을 통해서 바로 바로 바꿔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스펙을 쭉 살펴봤고요. 어쨌든 다음 시간에 저희가 이거는 실제로 좀 들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간단하게 일단 큐베이스에다가 먼저 연결을 해놨는데 큐베이스에 이렇게 연결을 해서 디바이스 셋업에 들어가서 보면은 여기 플루이드 오디오, USB 오디오, 디바이스에 잡혀 있죠. 네. 그 다음에 EF 레이턴시, AF 레이턴시가 15, 16에 나오는데 이게 지금 좀 높잖아요. 네. 지금 여기에서 이게 컨트롤 패널이에요. 컨트롤 패널 진짜 단출하죠. 자, 여기에서 버퍼 사이즈를 좀 조절해 볼게요. 버퍼 사이즈를 256으로 보통 놓고 쓰시니까 256 놓고 쓰면 딱 이렇게 나쁘지 않네요. 9, 8 꽤 훌륭합니다. 128로 놓게 되면은 5, 4 지금 네, 이런 정도 256으로만 놓고서도 충분한 정도의 레이턴시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뭐 이제 다음 시간에 실제로 오디오를 받아 봐야 사운드의 느낌을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실전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방구석 뮤지션의 영상입니다. 레코팅 타임스